안녕하십니까 하이엔드 투자클럽 대표 신동철 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테이린 포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 시장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다행히 플러스 마감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양시장 코스피가 5,900억 외국인은 또 코스닥에서 2,100억 매수 하였구요 하지만 지수는 플러스였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하루였는데요 왜 그랬을까요? 네 맞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오늘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주봉 네 이건 테이린 포장이네요 자 코스피 차트인데요 제가 2682 포인트를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돌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자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2682 포인트를 아름답게 돌파할 거라 예상을 하고요 거기가 끝일까요? 아니요 그 위에는 3316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돌파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린 포장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서 찾았습니다 자 물류 유리 시제에 대한 동원이 포장자 1위 테이린과 맞손을 잡았다 이런 얘기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테이린이 물류 유리 시제에 대한 동원과 맞손을 잡은 거죠 그렇죠? 반대로 이 뉴스는 곧 테이린한테 아주 긍정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자 물류 효율자 상자 완정적 공고 위민 하는 그런 협업이고요 자 시제에 대한 동원이 원활한 택배 상자 수급과 효율적인 제지 물류 운영을 위해 포장지 업계 1위 업체 테린 포장과 손을 잡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시제에 대한 동원은 테린 포장의 물류 운영을 담당하고 테린 포장은 시제에 대한 동원의 택배용 골판지 상자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물량이 증가할수록 양사 모두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죠 자 시제에 대한 동원은 먼저 물류 생산 강화를 위해 그동안 테린 포장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물류 시스템에 대한 효율화를 진행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테린 포장 공장에서 사용하는 골판지 원재료 수송 및 공장 내 물류를 수행할 예정이고요 업계 1위인 테린 포장과 협력을 계기로 시제에 대한 동원은 제지 물류 사업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테린 포장 대표는요 업계 1위 간 상호 전력적 협업을 맺으면서 각사 경쟁력 재고 및 친환경 사업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말했고요 또 시제에 대한 동원 대표는 첨단 물류 기술과 노하우에 기반해 테린 포장의 물류 경쟁력 향생에 기여하겠다라며 물류 기업과 제조사 동반 성장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그랬나요? 오늘 주가의 흐름도 아주 괜찮았죠? 6.13% 상승하였는데요 연봉, 월봉 자 월봉도 좋고 일봉도 이제 올라타고 있는 모습이죠? 자 주봉이 그랬고요 자 일봉은 이미 아주 견주한 흐름을 여기 이미 상한가가 한번 갔었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놓으면 자 돌파 그리고 다시 돌파 그렇죠? 거리랑도 최근에 거리랑 보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깔끔합니다 자 지금 오늘 윗고리가 달렸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고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라인을 한번 만들어 놓고요 이 라인 가운데 이 돌파가 되면 다시 한번 슈팅해 나갈 수 있겠죠? 자 만약에 돌파가 안 나오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유하신 분은 조정을 이 11선 라인, 11선 라인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가 돌파가 되는지 아니면 꼭 확인하세요 자 또는 새롭게 진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 은봉 줄 때마다 편안하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이렇게 은봉 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만약에 은봉 자리가 나온다 은봉 자리가 나온다 만약에 또 은봉 자리... 다시요 네 이렇게 은봉 자리가 나온다 예 은봉 자리가 나온다 그러면 네 편하게 종가 매수 또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여러분들 테린 포장을 통해서 또 좋은 수익률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회사의 아름다운 협업 관계가 돋보이네요 자 혹시 또 여러분들 저의 VIP 가족이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? 저의 VIP 가족이 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대표번호 또는 이 영상의 더보기 밑에 운영자 카톡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행복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VIP 가족분들은 매일매일 행복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도 행복한 계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도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저를 만난 건 여러분의 계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행운이 여러분을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보통 인생에 있어서 세 번 정도 기회가 온다고 하죠 세 번 중에 한 번이 오늘일 수 있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 그 문을 들어오시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그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